예를 들자면 올해 소가 지금 49자리가 있고 61가 있고 많잖아요. 근데 가장 소가 좋은 게 가장 소가 좋은 게 37살짜리 소가 좋아. 네. 21년도 신축년 하반기에 들어서 좀 가장 좋은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 하반기면 가을이잖아요. 중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반기는 좀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나갔고 중반기 다가오는데 원래는 음력으로 제가 보잖아요. 양력보다는. 그래서 신축년인데도 소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올해 삼재가 머물고 있어요. 사유축이. 닭띠, 소띠, 뱀띠. 사유축이 머물고 있는데 뱀띠도 좋고 닭띠도 좋고 다 좋은데 삼재라고 나쁜 게 아니고요. 달수가 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삼재때 고르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삼재니까. 나가는 삼재. 날삼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날삼재에 소가 있고 닭이 있고 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올해 소가 지금 49짜리가 있고 61가 있고 많잖아요. 근데 가장 소가 좋은 게 가장 소가 좋은 게 37살짜리 소가 좋아요. 네. 네. 박수, 박수. 네. 37살 소띠가 좋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건 나가고 작년까지는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운이 들어오면 36살까지 안 좋았다가 소가 7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1월달, 2월달 말고 음력으로 음력으로 1월달 말고 양력으로는 이제 5월달부터 바면 돼요. 5월달부터 좋은데 음력으로 5월, 6월이면 소가 안 좋아요. 소가. 소가 안 좋아. 그때는 피해야 돼요. 음력 5월, 6월에? 네. 네. 그때가 양력으로 6, 7월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손질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또 어떤 회사에서도 뭐 이런 꼬일 수가 있어요. 일들이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그거 지나면 음력 7월, 8월부터는 이제 뭔가 새로이 시작하고 뭔가 이제 활기차게 느낌이 와요. 자기한테. 본인한테. 그래서 올해 37살 소띠들이 좋아요. 대운인가요? 결혼. 대운. 대운은 그렇게 큰 대운은 아니고 중운 보다 좀 약간 올라가는 건데 대운이 못지않은 운인데 어떤 걸 말해주고 싶냐면 결혼 운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승진 운.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무슨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또 약간 대박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불러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운이에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음력 4월부터 3월 다 4월이니까 이제 하박에 지나잖아요. 중년기에요 그게. 근데 안 좋은 달이 또 있어. 왜냐하면 나쁜 거 좋은 거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싸우고 나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음력으로 5월, 6월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을부터 음력 7월이면 양력 8, 9월이에요. 그때부터 추석 달부터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37살을 내가 이제 딱 잡았을 때 그분들은 하나하나 열린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기대를 해도 좋고 계획적인 거를 해도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 못하는 분들은 결혼해요. 그런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등남, 등녀 할 수 있고 애기 못 낳아서 애기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라고 보고요. 소띠가 나쁘지는 않아 3세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 소띠군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소띠군한테 축하한다고 한 말씀 좀 남겨주세요. 37세? 예, 37세 가시시 남녀불문하고 올해 운이 참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인안 프 waktu 일 일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